앞서 보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측의 해명에도 이른바 옆집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 아니었냐는 야당의 주장에도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 경기주택공사와 이 후보 측 해명을 보면 이 모든 게 우연이라는 건데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해당 의혹을 취재한 정치부 최지원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에서 언급된 부분이긴 한데 경기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옆집의 실제 소유주는 누굽니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김혜경 씨와 친분이 있다는 김 모 씨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김 씨 부부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 모 씨 부부의 소유가 아니고 그분의 가족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는 뭡니까? 해당 아파트에 살았던 김 씨 남편이 이 아파트를 담보로 2억 어원에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본인의 집이 아닌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주가 김 씨 가족과 혈연 관계일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예를 들면 부모님의 집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김혜경 씨와 이 두 부부의 친분이 아주 돈독했다라는 아까 제보자의 증언도 있었는데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김혜경 씨만큼은 이 집의 계약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야당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공기업이 60평대의 전세금만 10억 가까운 이런 큰 집이지 않습니까? 이런 큰 집을 합숙소로 계약하는 거 이게 흔한 일입니까? 전적으로는 공사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이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즘 직원들의 성향과는 좀 맞지 않은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제 돌연 연차를 냈던 담당 직원과 오늘 다시 통화가 됐는데요 합숙소에 대한 자세한 현황을 물으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합숙소가 100곳 넘긴 하지만 60평대의 합숙소가 있는지 이건 지금 확인이 되지 않은 거고요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바로 이 직원이 최지원 기자가 전화를 하니까 10분 뒤에 알려주겠다고 하고서는 연차 내고 집에 갔다는 바로 그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만 공사 측은 이 자료가 아닌 구두로 경기도 16개 시군에 모두 130여 개 합숙소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는 이 후보 옆집이 딱 한 곳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성남에 딱 한 곳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 바로 옆집이 된 거군요 그런데 이 합숙소를 구할 당시에 부동산을 보니까 이 집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있었다 이런 거죠? 네, 국토부 공시 등을 살펴봤는데 비슷한 식의 같은 평수로만 3건이 더 있었습니다 평수를 줄인다면 숫자는 좀 더 많아지고요 그렇겠죠 그런데 굳이 이 후보 옆집을 골랐고 그것도 리틀 이재명으로 불렸던 공사 사장이 있는 기관에서 모르고 했다는 해명을 과연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지 각자의 판단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의문을 크게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공사 사장이었던 이현욱 변호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현욱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와 어떻게 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까? 네, 이현욱 변호사는 민변 출신인데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2015년에 성남시 주빌리은행 고문 변호사로 일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FC에서 감사를 지내기도 했고요 2019년에는 경기주택공사 사장이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퇴임해서 지금은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주택을 설계한 것으로도 알려졌고요 이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부실장과도 부산의 한 고등학교 동문관계입니다 이 정도만 보더라도 이재명 지사와는 아주 가까운 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족함이 없군요 어제 최 기자가 직접 이 옆집을 가봤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주장대로 합숙소라고 하는데 실제로 합숙소처럼 보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밤늦게 퇴근한 거주자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공사 직원이다 이렇게 본인을 저희에게 소개했거든요 안에는 또 옷가지가 널려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현재 상태로만 본다면 합숙소로 쓰고 있다 이런 공사 측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직원들도 그렇고 공사 측도 그렇고 입주한 지 1년 8개월이 다 돼가도록 옆집에 이재명 후보가 산다는 것을 몰랐다는 부분은 다소 납득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여당은 사실 무근이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가 구체적인 정황과 또 증거들이 쏟아진 뒤에야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의혹 역시 다량으로 배달된 음식물을 과연 누가 소비를 한 것인지 또 합숙소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속시원한 해명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의혹은 쉽게 사그러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옆집에 일반 가정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이 수시로 드러나가는데 어떤 점인지 몰랐다 이것도 잘 납득하기 어려운 거고요 물론 사실 이런 의혹 제기들이 근거가 없는 거라면 상식적인 질문에만 답을 해도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답답하군요 최지원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